장원석 앵커, 올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천문현상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뭐 개기회식?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별똥별이었습니다. 4분의 3의 유성우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무인탐사전 뉴허라이즌 소우가 명왕성을 근접 비행한 사진을 보내면서 다양한 천문현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천문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설아침 과학문화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에 천문현상 어떤 것들이 나올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상반기에 어떤 천문현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2015년 상반기에는 개기월식 그리고 금성, 목성의 모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의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 가려지는 현상으로 완전히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는 평소보다 어둡고 붉은 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전인 7월 초에는 금성과 목성이 0.4도 그 새끼손가락 하나보다도 가깝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문현상도 있어서 시민들이 SNS에 인증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장 먼저 나타난 천문현상이 바로 유성우였는데요. 올 여름에도 이 별똥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도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년 나타나는 3대 유성우가 있는데요. 1월에 4분의 자리 유성우,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12월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경우 다음 달인 8월 13일 오후 3시가 극대 시간이고요. 맑고 어두운 이상적인 조건의 하늘에서 시간당 100개 정도의 유성우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침 그 달도 밝지 않은 금음달이라서 유성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야외로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극대의 일은 13일 오후 3시지만 그 전후 일주일 정도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유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이상적인 조건에 밤하늘에서 시간당 100개 정도가 보이는 것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등에서는 시간당 10여 개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여 개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낮에 이게 발생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 전후에서는 계속 나타나니까 어쨌든 주의만 기울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친근한 천문현상은 아무래도 달이 가장 많잖아요. 올 추석에 슈퍼문이라고 하죠. 가장 큰 달이 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추석 명절 때는 가장 커다란 달이 뜨게 됩니다. 올해 중에 가장 커다란 달인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가 약간 찌그러진 타원 형태이기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매달 조금씩 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달의 겉보기 크기가 조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올해 보름달이 가장 큰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9월 28일 낮 11시 51분으로 눈으로 볼 때 반경이 16분 44초로 올해 가장 작았던 지난 3월 달에 비해서 약 14% 정도가 크게 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가위 명절 기간에 가장 커다란 달이 떠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하겠고요.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아주 시원시원한 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달은 보는 장소나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동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얼굴 두 배만한 달을 보고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달이 지평면 근처에 있을 때랑 머리 꼭대기 있을 때에는 크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건 착시 현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위 사물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또 폰조 착시라고 해서 우리가 길이가 같다고 알고 있는 그 물체의 경우 멀리 있는 건 더 작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하늘 위보다 지평선 끝이 더 멀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평선에 있는 달이 더 크다고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가위 보름달도 머리 위에 떴을 때가 아니라 지평선에서 막 뛸 때 보시면 더욱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바로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착시 효과라는 거죠. 수화시키로 나가서 달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10월이 오면 선선해지고 천문현상도 많아질 것 같아요. 데이트하러 천문현상 구경하러 많이 가잖아요. 이른바 썸 타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뭐가 있을까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 타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밤하늘에 행성들도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지 한쪽 하늘에 옹기종기 모이게 됩니다. 10월달에는 새벽에 동쪽 하늘을 보시면 맨눈으로 보이는 행성인 금성과 화성, 목성 3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월 중순을 넘어가면 팔을 뻗어서 손바닥으로 다 가려질 만큼 가까이 붙습니다. 특히 10월 26일에는 금성과 목성이 1도, 새끼손가락 두 개 정도만 떨어질 정도로 가까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무슨 행성들의 모임, 잔치가 열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걸 맨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맨눈으로도 두 행성까지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마이너스 4.4등급이고요. 목성은 마이너스 1.8등급으로 두 개는 맨눈으로 확실히 보이고요. 화성은 1.7등급인데 맑은 날씨에 눈이 좋은 사람들만 맨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쌍안경이나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시면 새 행성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뭡니까? 밝기를 알려주는 건가요? 네, 밝기를 알려주는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더 밝은 겁니다.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돼야 쉽게 볼 수 있는가요? 밤하늘의 별들은 1등급이면 가장 밝은 거라고 하는데 이 행성들은 마이너스 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쉽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성이 마이너스 4.4등급이고 목성이 마이너스 1.8등급이니까 굉장히 밝은 거네요. 네, 도심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올해 대미를 장식할 천문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연말에는 우주에도 불꽃놀이 같은 게 있는데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쇼까지는 아니지만 시간당 약 120개 정도의 유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12월 15일 새벽 3시가 극대 시간이므로 14일 월요일날 밤부터 관측하실 수 있고요. 달이 저녁 8시경에 지기 때문에 관측 조건이 괜찮습니다. 다만 월요일, 평일이라는 점과 추운 겨울이라는 점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잘 적어놓고 꼭 챙겨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천문현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면 좋을 장소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끝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새는 별과 우주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천문대가 50군데가 넘게 생겼고요. 이곳에 가면 가상천체 투영 프로그램으로 비가 와도 실제와 비슷한 밤하늘을 보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천체망원경으로 실제 밤하늘도 보시고 천문 지도사들에게 교육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강원도 화천에 아폴로 박사로 유명하셨던 고 조경철 박사님의 이름을 딴 천문대도 개관을 했고 서울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천문 시설이 생기는 등 가볼 만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또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천문 동호회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셔서 취미를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별은 아는 만큼 보이니까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면 공부를 해야겠네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올 연말에는 꼭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구경을 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우주쇼는 맑고 구름 없는 날씨가 더해져서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설아침 과학문화팀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